오, 신난다. 아빠, 신난다. 하구이! 와, 바다 바다 좋다. 간증하네. 아, 야. 무슨 호래비 냄새 같은 게 나냐. 원래 캠핑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? 태양! 핸인해. 하구이 영화 Bertrand?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보리 미래 같다.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나 지금 들기 힘들다고. 남들 다 사는 인생 그만큼 사는 것 그게 진짜 어려운 건지 사람들은 그걸 몰라.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느낌? 너 지금 좀 와라. 네가 지금 와야 돼.